이 토트넘과 오늘 브라이턴의 경기였는데 두팀 다 일단 절박했잖아요 생존해야하는 프리미어리그 일부리그에 잔류해야하는 브라이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첼시 아스날 맨유와 치열하게 하고 있는 토트넘 두팀 다 다 이겨야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근데 정말 브라이턴의 수비는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질식수비 뭐 버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네 그 수비였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까지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와 골키퍼 포함해서 11명 수비 정말 템백도 아니라 11명 수비 오르간만에 진짜 본거 같습니다 진짜 수비 막힐 정도로 수비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자기진영 쪽으로 내려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경기장이 아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오늘은 관중들한테 입장이요 반씩 환불해야 되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는 관중들은 전반전은 전반전에는 이쪽 관중분들이 이쪽 경기 못 보고 후반전은 이쪽 분들이 이쪽 경기 못 봤어요 완전히 한쪽 경기장에서만 했거든요 지금 점유율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80대 2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8대 22가 나왔어요 당연히 토트넘이 점유율을 78% 그러니까 거의 8대 2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일방적이라는 거죠 다음에 지금 패스 숫자 같은 경우도 토트넘은 700개가 넘었고 브라이튼은 딱 200개입니다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도 벌어진 수치고 여러분들 그 슈팅 차이는 몇 개인지 아세요? 슈팅 차이 토트넘이 29개를 때렸습니다 브라이튼이 6개 때렸어요 이건 몇 배 차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 한 5배까지도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네요 네 토트넘이 29개의 슈팅을 때렸고 브라이튼이 6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일방적이었고 요리스 같은 경우는 5대 직관했다고요? 완전 뒤에 직관했고 요리스는 거의 유유팅 하나밖에 안 때렸어요 브라이튼이 유유팅 하나 그러니까 요리스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경기는 했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88분에 에릭센 와 진짜 에릭센 대단하네요 네 에릭센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은 골을 보면 에릭센 골의 상당수는 상당수는 에릭센 골의 상당수는 페널티 박스 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릭센은 에릭센은 다 골 슈팅들이 바깥에서 일어나서 들어가요 바깥에서 네 에릭센의 골의 상당수는 바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더 왜 중요했냐면 이런 중거리가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상대가 오늘 11명 수비를 하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다 내려가 있었어요 다 내려가 있으니까 요랜 때도 안되고 손흥민도 막히고 루카스 모으라도 안되고 다 안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밀집을 깨는거는 전술적으로 몇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 측면으로 열 것 그죠? 밀집을 깨는 첫번째 방법 측면으로 열 것 두번째 세트플레이를 활용을 할 것 코너킥이나 프레킥같은 개를 활용을 할 것 두번째 상대가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움츠러들어 있던 상대가 간혹 그래도 공격을 해야되니까 가끔씩 올라오려고 할 때 볼을 갖고 상대가 올라오고 할 때 끊어서 상대의 역습을 끊어서 재역습해라 이런게 있죠 이런 몇가지가 그 이런 두줄수비하는 밀집수비라는 팀을 깨는 전술적인 몇가지 해법들입니다 예 이런게 있는데 아니면은 뭐 이제 요런쪽 위치에서 삼자연결이나 2대1연결을 하는 것도 괜찮구요 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중거를 때리는게 있죠 예 이 중에 하나가 이런 밀집을 하는 팀을 상대해서 자 밀집을 했다는 얘기는 뭐에요 밀집을 했다는건 두가지 밀집을 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밀집수비를 했다 그러면 두가지 밀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밀집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에요 뒷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왜 뒷공간을 안줍니까 슈팅은 여기서 이뤄질 때 확률이 높으니까 밀집을 했다는 얘기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고 두번째 밀집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중앙으로 모았다는 얘기에요 수비를 측면 쪽에서는 잘해봤자 잘해봤자 크로스에요 밀집을 한다는 얘기는 가운데를 이렇게 밀집을 한다는 얘기에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제가 뭐 측면으로 공격을 할 것 상대 역습을 끊어 재역습을 할 것 세트플레이를 활용을 할 것 여기서 2대1과 3대 연결을 할 것 이런 얘기를 말까 해드렸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중거리입니다 자 중거리는 상대가 아까 제가 밀집은 뭐라고 얘기했죠 뒤로 물러나서 뒷공간을 주지 않는거나 측면에 아니라 중앙으로 밀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뒷공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공간이 나와요 앞공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우리가 항상 해설자들이나 중개진들이 뒷공간 뒷공간만 얘기하지 실제 중요한 앞공간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앞공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러나오면 뒷공간은 없지만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앞공간은 나와요 그렇죠? 이 앞공간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가 물러났자 그러면 앞공간에서 때리는 선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어줬으니까 열어주면 때려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땡큐 중거리 때려서 들어가면 땡큐 안 들어가도 중거리 자꾸 때렸는데 위협적이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 시작하죠 어? 중거리 너무 잘 때려 올라와 그럼 뒷공간이 나오면 뒷공간 파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수비를 하는 팀 상대적으로 중거리 때리는 게 중요한데 역시 중거리의 뭐 거의 이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에릭센 와 그리고 에릭센은 우리가 사실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빠른 발과 더불어서 양발을 얘기하잖아요 양발 양발을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릭센도 원래 에릭센은 오른발을 정말 잘 쓰는 선수인데 왼발로도 볼을 잘 쓰잖아요 왼발로도 정말 슈팅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에릭센도 못지않게 오른발 왼발을 잘 때리는 선수인데 이 슈팅은 왼발이었어요 왼발이었는데 와 근데 이 에릭센이 왼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무회전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무회전이 사실 이렇게 오른발 왼발을 같이 잘 쓴다는 게 이게 양발은 타고나는 거는 거의 없고 사실은 굉장한 노력이잖아요 오른발로 오른발잡이로 태어나건 왼발잡이로 태어나건 그 다음에 자기가 못 쓰는 발을 노력으로 키워서 약발을 올리는 거죠 주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약발을 노력을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게 양발잡이의 개념이잖아요 양발은 노력이에요 타고나는 발이 있어요 왼발을 타고나건 오른발을 태우고나 그러면 약발이 생기는데 약발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양발잡이는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왜 양발을 잘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양발 잘 쓰라고 하도 혼나고 혹은 얘기 듣고 혹은 연습하니까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히든 감독이 2000년 월드컵 앞두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한국 선수들을 보더니 히든 감독이 2000년 월드컵 앞두고 아니 한국 선수들은 왜 다 이렇게 양발을 잘 쓰냐고 무슨 한국 한국 축구 선수들은 무슨 뭐 양발 무슨 뭐가 있냐 근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오른발잡이면 감독이 그렇게 야 너 왼발을 못 쓰면 안 돼 왼발 노력해 막 이런거죠 문화가 우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타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다 양발 염기운 예외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양발을 잘 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양발을 잘 쓰는거 완전 손흥민 100% 노력이죠 손흥민 선수는 어느 발이 약발인지 어느 발이 주발인지 모를 정도로 오른발앤발을 잘 써요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올렸던 그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고르게 양발로 골을 넣었는지를 통계를 알 수가 있는데 에리션도 참이 예 에리션도 보면 이렇게 잘 씁니다 자 에리셀이 지금도 슈팅을 때릴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갖다 댔잖아요 왼발로 예 에리셀이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인데 왼발을 와 거기서도 슈팅도 볼이 무회전으로 걸리면서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날아가는 그 속도 궤적 높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딱 그 골대를 찌르는 그 슈팅의 방향까지 위치까지 너무나 좋았네요 예 최용수 감독님은 어느 발이 약발인가요? 다 약발이었던 것 같은데 최용수 감독님 제가 알기로는 오른발잡이였을 거예요 예 최용수 선수 최용수는 오른발잡이였던 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야 지금 많은 분들이 하지만 뭐 경기는 오늘 와 좀 재미없는 게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 여러분들 그 브라이트는 살았어야 돼요 브라이트는 살았어야 됩니다 강등을 피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싸움에서 이런 축구 할 수 있어요 예 스트라이커까지도 다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축구 할 수 이게 그러니까 전술이죠 축구 전술이 그냥 뭐 용감하기만 다 싸운다고 한다면 그럼 약팀을 항상 지게 BJ 리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항상 지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강팀이라면 이런 걸 또 뚫어내야 강팀이죠 예 이런 축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비판할 수도 있죠 아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재미없게 축구를 해 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뭐 요한크루프의 어떤 축구 전술이나 축구 역사나 축구 철학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안티풋볼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브라이트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떡해 토트넘 먼저 왔는데 상대는 토트넘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강팀은 이걸 또 뚫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뚫어낸 게 어 토트넘도 아 근데 포체트넘 감독 진짜 오늘 다시 한 번 느꼈지만 정말 너무 쥐어짠다 정말 더 이상 이 마르고 말라서 어 물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어? 행주를 쥐어짜서 어떻게라든지 해보려고 오늘 또 한 번 로즈를 또 이제 마지막에 윙어로 쓰고 예 얀센이 토트넘 공식경기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얀센이 1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올 시즌 당연히 첫 경기입니다 공식경기 공식경기 전체로 따져도 터키 페네르바치에 뛰었던 때와 놓고 보면 거의 11개월 만에 공식경기입니다 그런 얀센이 뛸 수밖에 없는 제발 레비 회장님 이 정도로 하면 어? 골을 넣었던 에릭센이나 또 한 번에 마른 행주를 쥐어짰던 포체티노 감독이나 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팀을 떠나네 만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좀 해줍시다 손흥민 선수도 오늘 막 막판에 좀 지쳐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기는 로테이션도 좀 돌려도 되는데 주말에 또 웨스템과의 경기를 또 해야 되는데 포체티노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봐도 참 고생한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자 오늘 아 브라이턴의 정말 생존 버프 강등 버프 때문에 완전히 내려서는 그런 경기였는데 어 다시 한 번 에릭센의 인생 득점 인생골 이걸 통해서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진출이 매우 가까워진 네 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기의 리뷰를 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결정